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동욱입니다. 6월이네요. 날씨도 많이 덥고 공부도 잘 안될 것 같습니다. 마음이 편해야 공부가 잘 될 텐데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답답해서 공부 잘 안되는 그런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. 학생들 힘드시죠? 반수로 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.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공부가 또 제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 고3들도 있을 거예요. 고1, 2학생도 물론이고요. 우리 샘아 같이 랜선에서 만나서 각자 고민들 얘기해보고 샘아 같이 고민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6월 24일 밤 10시 김선생 카페 라이브에서 우리 다 같이 고민 해결해보도록고요. 랜선에서 만나요. 랜선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